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안녕 아 까요? 피스 피스 빨리 가 빨리 다시 나이 쏜으러 갈래? 나이 쏜으러 가자 그럼 나 뭐 깜짝이야 잘 들리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목소리 갑자기 다 듣고 있어 아 다 듣고 있어 잘 자라 아 이거 뭐 하나 해볼까? 아 이거 보자 닭살이 돋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닭도 닭살이 돋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논리적연하게 설명해줄게 닭살이 돋는다라는 표현은 닭의 살을 표현한 거잖아 그치 사람이 닭살이 돋을 때 닭의 살처럼 보여지잖아 그치 이해하지 근데 닭은 원래 그 핏인 거야 입이 돋아져 있는 거지 닭살이 어 그럼 돋았네 근데 진짜 재미없다 다음 문제로 갈까? 이 얘기 한 번 해보자 어제 우리 신과 함께 멤버들 막 가고 왔는데 아 맞아 이런 비슷한 주제가 있어 튼튼이 좀 불안해 어떤 상황이 있다 내 상대가 너무 답답해 그럴 때 이런 말 쓰잖아 야 너 진짜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너 말릴 거야 이런 말이 있잖아 도시락은 내가 먹는 걸까 아니면 상대방을 먹여주는 걸까 아 나랑 성현이가 다른 의견이었어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쟤를 계속 말려야 되니까 그 밥 먹을 시간도 다 줄여서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치 그거지 야 너 같이 갔다 와 야 왔어 야 다시 이거 아니라고 어 그게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 건 얘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야 먹으면서 들어봐 먹여준대 그치 밥 먹을 시간도 아까인 거야 그니까 도시락이 약간 느낌이 상대를 위해 싸주는 느낌이잖아 도시락이 야 너 진짜 내가 그럼 너 안 될 거야 너는 넌 진짜 나보다 이렇게 막 자기가 먹는 게 웃긴 거잖아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민규 형 말이 더 맞는 거 같아 약간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이 약간 출장 말림? 출장 말림? 자기가 도입 반복 시절까지 아껴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뭐 나는 둘의 얘기가 그냥 성향의 차이도 느껴지는 게 형은 그만큼 남을 좀 챙겨주는 게 더 약간 우선시되는 사람인 거 같고 남은 형은 이기적인 사람인 거 그런 거 같고 자 가재는 개 편이라던데 너는 누구 편이야? 이게 질문이 너무 적용해 아니 이거 뭔 말이야? 잠깐만 이게 뭔가 싶은 게 맞는 건가 봐 아니 이게 뭔 말이야 호시야 다음 너가 아 나야? 호시 형 뭔가 터치를 할 거 같아 호시는 호랑이를 참 좋아하는데 호랑이는 호시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맛있겠다 저게 호시가 저건 뭐야 아우 먹어볼까? 아무 어우 한입거리 음 딜리셔스 근데 아마 호시가 도잉 세븐틴을 통해서 처음으로 호랑이를 만나게 될 거 같고 처음으로 만나게 되면서 우리랑은 마지막이 될 거 같고 그날 이후로 호랑이라고 안 하지 아 못 하지 않을까 그냥 그날 이후로는 호시를 못 부르지 않을까 그렇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던데 어디 있다 오는 걸까 아 내가 봤을 때 용산 쪽인 거 같긴 한데 대기실 아니야? 호시가 호랑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냥 해주고 우리끼리 호시를 그랬어요 호시 오늘 재밌었지 않아 호시가 왔어 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던데 그 호시는 어디서 왔을까 집에 있던 호시 뭐 집에 호랑이에서 들어오실게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호랑이 얘기를 하실 때 그때 들어오시면 되세요 아 그럼 될까요? 네 그때 들어오시면 되세요 아 그냥 아직 아직 지금 아니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오실게요 지금 오실게요 지금 오실게요 저기 그 말 하는 순간 슈아 씨가 화장을 지우고 도겸이 형과 얘기를 끝내고 지금 이제 최근에 얘기 이제 끝낸 거야? 슈아 형 고생했어 어 도겸아 맛있겠다 도겸이 형 괜찮은 거지? 슈아 형이랑 빨리 가 고생했어 도겸이 혈액형이 뭐지? 형 아직도 혈액형으로 성격 파악하는 이제 그 세대 아니지 않나 이제 그 세대 아니지 이제 그 세대 아니지 요즘 MBT 아니지 이제 올라왔지 신발 올라왔고요 맞아 맞아 넌 MBT는 준비도 없어 야 원우야 야 궁금한데 워렌 버핏도 요플레 뚜껑 핥아 먹을까? 당연하지 왜냐면 워렌 버핏이 요플레 뚜껑 핥아 먹으면서 HST 이러거든요 난 HST 너무 좋아 근데 이거는 약간 버릇처럼 핥아 먹지 않을까 아니 나는 요플레 뚜껑 핥아 먹거든 어 나는 뭐 양념치킨 남은 것도 그렇고 양념 핥아먹는 분들은 넌 다이어트 못하잖아 넌 그만 먹으라잖아 너희들은 내가 진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먹는 걸로 다 까는 거야 지금 내 타임 아니잖아 상관이 눈치 봐 본인의 그 어떤 다이어트 이미지를 딱 잡고 싶은데 맞아요 먹는 모습을 보여준 눈치 봐서 막 숨어서 먹는데 아 아 근데 그냥 한마디 했어 여기서 먹든 하나씩이라고 먹든 어차피 먹는 거면 그냥 앞에서 먹어 야 앞에서 먹어서 치즈돈까스 먹었으니까 소스를 어떻게 뿌린 것까지 바르고 가면서 뭐라는데 내가 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데 호랑이는 왜 떡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내가 봤을 땐 탄수화물 중독이야 맞아요 고탄절 이게 왜냐하면 떡을 좋아하게 되는 수준까지 갑니까 밥에서 시작해서 빵에서 시작해서 떡으로 끝나거든 정말 떡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게 탄수화물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끝까지 간 거야 끝까지 간 거야 그냥 근데 그냥 잠깐만 또 그러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누가 들었을까 그 떡을 이렇게 메고 가는 사람이 호랑이를 만났지 그 동화통도 그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떡을 날라고 했던 거야 아 그 사람이 떡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그 동화 이름이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않아? 원래 동화 호랑이와 호랑이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 야 근데 호랑이 담배 피우는 어때? 아 이게 호흡법을 썼는데 들려나? 뭐라고? 하여간 하여간 혹시 혹시 호흡법을 어떻게 쓰면 돼? 생경막 좀 들어 올렸냐? 어디서 봤어 호흡법 이게 평소에 얘기하는 유식한 척이야 유식한 척이야 역시나 우지 형은 저 자리에 가면 목부터 빨개지는 거는 여전하게 우지 입을 다 퍼 괜찮아 괜찮아 네 얘기 아니야 이번에는 긴장하지 말고 오 호랑 읽어줘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뭘 속이지? 위가 차가울까? 아래가 차가울까? 내가 보기에는 아래가 좀 더 차가울 것 같아 어른들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뭔 말이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찬물이야 근데 위와 아래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원한 물이 이렇게 쉽게 구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밑사람부터 시원한 물을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시는 그런 거지 않았을까? 다음 주제야 이거? 다음 주제 카트라이더를 잘하면 운전도 잘할까? 솔직히 초등학교 때 이 고민 한 번씩 해봤어 안 해봤어? 했어? 난 해봤는데 근데 우지 형이 아직 면허가 없긴 하잖아 근데 우지 형이 카트라이더도 잘하더라고 잘해 아 진짜? 게임에서는 카트라이더도 잘해 그렇게 운전하면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지 게임에서 잘한다고 현실에서 잘하면 원우 형은 트래디션이 좋겠지 그럼 인정이 우지 형은 자기가 못한다는 걸 이제 인정하겠지 아 근데 나 살짝 못하더라고 난 근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우지가 나랑 같이 게임을 한동안 했었어 어 근데 근데? 오버엑지를 시계를 게임을 했었는데 근데 근데? 정말 같이 하기 싫었거든? 왜냐하면 한 캐릭터만 해 아 한 캐릭터만 고수를 해 진짜 그게 팀워크 게임이라 유동적으로 바꿔주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그게 뭐 여러 가지 캐릭터도 있어? 어 캐릭터가 진짜 많아 막 30가지가 돼 3가지만 해 저 똥꼬집 있어 똥꼬집 어 근데 저 똥꼬집 저 똥꼬집 약간 인생을 좀 고립돼서 살아 폐에 나가서 안 나간다고 하잖아 솔직히 나가고 싶어 조금은 해 근데 자기가 지켜낸 이미지 때문에 집 앞도 못 나가 에스터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하하하하 아 난 재밌는데 재밌나? 창문 밖 열어보면서 형 내려와 괜찮아 괜찮아 나는 별로 안 나오고 싶어 단톡방에 사진 놀러간 거 놀러간 거 계속 보고 아 인생의 몰입이네 아 진짜 아 좋다 아 좋다 약간 이번 편 이번 편은 우지인데 아 재밌었다 야 이번에 우지가 재밌네 뭐 아니라고 해도 안 느낄 거잖아 레츠 고 일단 민규 형은 오늘 이미지가 과신함이거든 과신함 캐릭터를 잘 이끌어가 볼게 왜 해? 야 그거 한번 읽어줘 봐 아유 하하하하 자 근데 이거 낭송 버논이가 요즘 진짜 좋다 어 서당계 3년이면 네 풍어를 읊는다는데 그 서당계는 견종이 뭐였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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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똑똑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진독계 쪽이 아니지 않았을까 아 근데 그건 좀 편견일 수도 있어 아 그런가? 어 약간 이걸 민규에 접목을 시켜보면 연예인도 3년이면 자랑을 한다라는 거지 아 아 운동도 3년이면 3년을 자랑한가 그렇지 이제 우리 자랑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였을까 아 아 너무한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봤을 때 이 형은 만족한 거야 그러니까 아 야 그 강아지는 어 견종이 그거야 견종이가 풍얼인 거지 그런 개가 있어? 풍얼 개잖아 무르 호랄룰루 후라 말숨 편차 없이 편차 없이 야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인맥이 넓은 사람들은 발이 넓다라고 하잖아 아 그 사람들은 진짜로 발 볼이 넓을까? 몇 cm나 될까? 인맥이 넓은 사람은 승관님 인규 정도인데 야 누가 더 넓냐 발 볼 민규가 더 넓다 민규가 넓어? 민규가 인맥이 더 넓네 아 역시 근데 내가 발 볼이 진짜 넓거든 너 인맥이 진짜 좋잖아 너 생각보다 많아 다양해 그래? 어 그래 아 좋았다 아 좋았다 물티슈는 물이 본체일까 티슈가 본체일까 아무래도 물티슈니까 티슈가 주체인 거지 왜냐면 물이 주체였으면 티슈 물이었겠지 아니지 그럴 거면 물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티슈는 새롭게 생긴 거야 그럼 너 민규킴이냐? 민규킴이 확정될 때가 있지 민규킴이 확정될 때가 있지 약간 이때 좀 재밌는 게 나왔어요 승관이도 좀 그러니까 나 봤을 때 승관이는 나 턱 잡힌다 턱 잡혀 아 야 지금 기뻐 자기 얘기로 지금 주체가 왔잖아 왔잖아 그래서 조금 기쁜데 얘기를 하지 말자 일단 아 그래 그래 저런 거 봐 저런 거 이제 캐럿도 저런 거 안 좋아해 이거 진짜 언제까지는 거야 엄지 맛을 정석이 너무 좋아 우리 집 조명도 이랬으면 좋겠다 Let's go 야 이거는 질문이 아닌데 질문이 아닌데 야 이거는 이거는 여기서 현석이 말을 하고 있어 나도 야 본심이 나왔는데 이 종이가 김현섭 그 사람을 이 사람을 말해준다 종이가 말하는 PD님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데 대학은 철이래 요즘 맛있겠다 어쩌라고 가위바위보 중에 뭘 내야 승률이 가장 높을까 나는 솔직히 주먹이라고 봐 내가 빠 낼래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위바위보 할 때는 사람은 되게 소심해져 그러니까 과감하게 필 수도 없고 과감하게 접을 수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약간 갑자기 파리 바게트 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졌으면 바로 이렇게 하고 절대 다 바꾸고 그렇지 그거야 뭐야 펼잖아 펼잖아 이러면서 미안 괜찮아 저게 유도 빨리 끝나 온 것 같아 나 중간에 그거 잘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야 고래 싸움? 이거 내가 이거라 들어와 들어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는 얘기가 있잖아 아프겠다 아프지 아무래도 도끼에 발등 찍히면 아무래도 아프지 아무래도 아프지 아무래도 아프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 그럼 발 있는 말은 멜리나 갈까? 천리면 뭐 어디까지 가는 거거든? 광안리? 뭐냐 좋았다 콘서트 우리 얼마 전에 야외 콘서트 다이아몬드 엣지 봤잖아 울고 싶잖아 해서 울고가 다른 파트인데 눈물은 많지만 끝까지 자기 파트를 쓰려고 눈물은 많지만 지격하지 않아?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진짜 너무 싫어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맞아 맞아 눈물은 많지만 너 계속 잡아주세요 그거 뒤에서 얘기할 때 카메라분한테 저 조금 더 길게 할 거니까 끝까지 잡아주시라고 그거 알지? 원우 형 생일 축하해 이제 우리 위버스에 이제 자기 나름의 유머라고 전원우 할까? 원이 1이잖아 전원 과로 1 우 생 1 하고 과로 1 축하해 전원 우 생 1 축하해 야 너 그래놓고 철액형 가지고 뭐라는 거야? 나는 가끔 진짜 디노가 위버스날 이런 데 글 올릴 때 진짜 우리 아버지 보는 거 같아 어떻게 보면 디노가 승괄한테 인스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지금 본인이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진짜 디노가 너 진짜 하지 마 똑똑한 거지 넌 진짜 시작하지 마 진짜 알겠지 근데 그거 알지? 물결 눈 웃으면 디노 표정이 보인다? 맞아 맞아 디노 치고 있는 그 느낌이 보여 진짜 근데 역해 전원 보지 마 너 잠깐 나와 많지 마 좋아 한 번 해줘 5, 6, 7, 8, 2 눈물은 많지 마 우리 이제 결과 발표야 아 제발 아 나 솔직히 이번에 진짜 낫는데 나도 이번에 날 거 같아 나도 날 거 같아 잘했어 이번에 잘했어 나 이번에 잘했어 불면즈로 제발 제발 또 한 번 같이 남자 아 제발 불면즈로 제발 야 여기서 나랑 같이 끝나는 사람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사람 사용 중 무조 gig 얘 부면즈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니까 어리 남자가 탈출율 제로인데? 아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잘했는데? 여기 6명 남았는데 3명 부르고 그 사람이 탈락자인지 퇴근자인지 얘기해주면 안 되나? 아 셋 셋으로? 어 첫 번째 그룹 형씨 이겼은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잠깐만 우리 다 우리 다 쟤들 아니야 세관아 두 분 아시는 분 좋아? 호흡밥 호흡밥 퇴근이에요? 아빠 내가 우리가 했잖아 우리 다 했잖아 우리 다 했잖아 우리 다 했잖아 진짜 나 몇 위에요? 나 몇 위에요? 어 나 1등이에요? 호흡밥 호흡밥 호흡 알려줘 호흡밥 어떻게 하는 건데 알려줘 봐 호흡밥 알려주고 가 야 알려주고 가 3분 동안 계속 이걸 또 알려준다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심장이 벌렁벌렁이게 만드는 거야 계속 그거야? 됐어 됐어? 아 이게 이 템포야? 이 템포를 유지하는 거야 3분 동안 이거 계속 유지했거든? 와 이거였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판 아 이거 쓴다 다음 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아 불면제는 재밌긴 한데 탈출을 못 하네 우리 작년에도 딱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원우 형 빼고 원우가 여기 있었고 이번에 다시 영나잇순 나 이거 구성원에서 봤어 나도 봤어 봤는데 이게 뭔가 했어 이거 뭐하는 거지? 그 CM송 이렇게 한다고? 내가 잘 무살리다 빅맥 한번 가볼게 이거 어렵다 낭송 스타일 아니면 낭송 스타일 해도 되고 이제 가볍게 원래 본 멜로디가 나오면 안 되게 하기 부터 에잇 어 근데 빅맥 맛있겠다 어, 빅맥 먹고 싶다 제목 아 제목 쇼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곱하기 쇼는 카이 발냄새가 나는데! 유인기야 어떡해 살려봐봐 어 근데 어떻게 살리냐 이거? 아 좋은데?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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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스타일로 가는구나 공인중개사 합격 사회복지사 합격 가성 잘 안 나오시네요 야 너 잘하 그냥 원래 불면제로가 한 3라운드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는 약간 다들 포기 상태로 넘어와 그리고 저기 먼저 불면제로 끝나면 그렇게 필요하다? 여기 발바닥 치는 소리랑 좀 해볼래? 발바닥을 때려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출게요 발바닥 슬레이트 칠게요 하나 둘 셋 아 나 호흡법 망했어 아 맞다 호흡법 아 나 처음에 이렇게 했거든? 유지가 안 돼 유지가 안 되나요? 유지가 안 돼 아 또 주무시네 원장님 너 주무시고 계셨어? 그냥 이거 네가 급발진하면 진짜 웃기겠다 공무원지형 합격은 에듀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빌 에듀빌 이거 살리기 어렵다 아 약간 여기서부터 살짝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승관이의 핸드폰을 열어보겠습니다 패턴을 풀어보겠습니다 패턴 내가 알아 어 진짜? 어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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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패턴이 풀렸습니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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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이 씨 승관이 씨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비용은 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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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은 거야? 어 괜찮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거 읽어도 된다고?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명호랑도 톡을 했네 그러니까 명호 형이랑도 하고 그게 어 이게 이거 보이네 이거 누구죠? 이응으로 시작하는 사람 누구죠 이거? 아 이모 씨 누구입니까? 이거 누구죠? 이모 씨 누구죠? 이모 씨 미쳤나봐 장군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 장군 안 풀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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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풀렸어? 이거 민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아 쟤 부르고 있어 쟤 부르고 있어 지금 우리 민규 형 우리 우리 빅질 할래? 아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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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인기가 MC돼가지고 바로 바로 아 인기가 MC 탭 무대 어 랩 툰 어쩔 거야 여기다 찌찌 진짜 좋을 것 같아 왠지 아 민규 이때 안무 연습한 거 생각난다 아 너 그때 인스타에 저거 했었어? 어 찌찌 진짜 좋을 것 같아 왠지 민규의 디너쇼 볼래? 민규 디너쇼 아 이미 안경 끼고 지금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바치고 이 댓글 이 브이앱 보고 민규 입덕했대 어 좋게요 일어났는데 자 일어났는데 앞머리는 왜 정리가 되어있죠? 내가 본 민규가 일어났을 때 머리는 저렇지 않거든 민규의 셀프가 데뷔초 데뷔초 와 민규 안 늙었다 똑같다 이때가 더 늙은 거 같은데? 이때가 더 늙은 거 같아 아 좋다 민규 형 4라운드 진출 축하드립니다 다시 남았잖아 와 멤버들 ASMR로 덕질하기 재밌네 아 이거 진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세다 이거 진짜 세다 너도 큰일 났다 이제 와 와 일단 나 먼저 이걸로 셀프 오케이 오케이 아 쟤 근데 남아있는 게 재밌네 나 여기까지 안 남아있었거든 와 지은이 형 이거 진짜 힘들어 진짜로 아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와 세븐틴 팀이 있다 세븐틴 팀 이겁니까 이겁니까 15년도 우리 데뷔 쳤대 우지 형 폭풍 애글 셀 아 좋다 와 진짜로 그 시절 더 쇼 와 핑크머리야 와 핑크머리 아 근데 이제 애교는 별로 재미없고 근데 우지 형 옛날엔 좀 데뷔 전에 많은 시도를 했었잖아 우지 형이 이거 했을 때 진짜 좋았어 믹스테이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와 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호시 형 걸 좀 제대로 뽑아야 돼 아 오늘 후보법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했냐 걔는 안 돼 안 돼 안 돼 오랜만에 믹스테이프 데뷔전 랩 들어보실 것 같았어 야 진짜 오랜만이더라 참 그때는 포지션이 참 없다 세븐틴 진짜 아 호시 같은 캐릭터가 뭔가 부끄러워할 만한 재밌리가 없어 맞아 맞아 그런 게 없어 아 진짜 안 좋은 기억이 딱 떠오른다 권순이 형 이응수는 일이야 남양주다 남양주 데뷔전에 오 난리 갔어 난리 갔어 내가 보여주기 위해 아 뭐 괜찮은 거 없네 자자 그냥 아야 버논이가 인격 필자야 가자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뭐야? 모짜렐라 이런 걸로 가야 돼 호시 형 아 좋다 호시야 너 KT에서 고소 당했다면서 왜? 너무 비가 막혀서 요즘 구리 제철이라며? 권순이 형 아이들 배구리? 재미가 없는 거지 커트하고 빨라 아쉽다 이것도 다 재량이야 그래 예정 있어 결말 많이 따주세요 기빙교는 중육이 이상이 없어 그냥 갈 때가 됐지 나 호흡법 망했어 나 왜 호흡법 망했어 오히려 처음부터 나는 계속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 난 진짜 몰라? 진짜 처음부터 이미 올라가 있는 거지 계속 네 1등 13 촬영팀 퇴근이래 촬영팀 퇴근이야? 저분 심장이 뛰고 있긴 한 거 같아 아 감독님 웃고 계셔 와 민규야 남아야겠다 퇴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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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2잖아 아니 너무 바라면 안 돼 퇴근자 퇴근자 아 번호다 와 우리 우리 그 가자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 살린다 진짜 불명제로 아 어디서 많이 봤던 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슬레이팅 알아서 잘 쳐놓을게요 와 진짜 퇴근이야 아 진짜 다 가시네 호시의 불명제로 시즌2 네 벌써 4라운드 이렇게 우승후보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야 아 정말 이렇게 또 소감을 또 이렇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작년 시즌 우승자인 우리 우승씨 네 이렇게 또 4라운드까지 지출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땠습니까? 아 네 감개무량합니다 2년 연속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된 거 우승하시겠다는 아니 아니 여기서 빨라 제발 진짜 알겠습니다 불명제로와의 악연을 뜯어버릴 겁니다 아니 불명제로 3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겼을까지 네 네 아주 정말 대단한 각오 들어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애매하게 또 우승후보까지 하셨어요 일단 지금 저는 굉장히 제가 애매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여기서 이겨도 약간 애매하고 네 저도 애매하고 그냥 애매해요 어쩌다 보니까 오게 됐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애매해요 애매한 우리 민규와 우승을 꼭 안 하겠다는 우리 우지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불명제로 시즌2 4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4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진짜 잘 거야 아 아 아 야 이거는 그냥 거의 뭐 아 아 야 이거는 뭐 야 너무 잘 익었다 음 음 음 음 음 음 덜 익었는데 맛있어 음 음 음 에 조용히 좀 먹어라 조용히 좀 멉허 쩝쩝 떼지 말고 이제 밥을 말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았고요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진짜 너무 했다 아 맛있네요 아 진짜 너무 했다 이거 뭐야 짜릿했어 이거 진짜 고문이 된다 자 이제 결과 별표 남겨 differential 서로의 심경을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규수님 어떠세요 older 애매해요 기분이 뭔가 묘해요 우승은 조금 자신 있습니다 우승은 우승이에요 자신 아니요 아니요 제일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 강한 자신감 있는 우지 씨 이거 진짜 안 됐으면 불면제 3는 제가 두 발 벗고 막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결과 보여 주시죠 형도 지금 참 지난 올드하다 지금 나 옛날 15년 전 일요일 날 저녁이 생각났어 아 그런 멘트를 깔지 마요 1일 차이라고 이것도 애매한데 아이고 야 자라 맛있게 드세요 불면제로는 야 우지다야 진짜? 진짜 제가 불면제로 3 막을 겁니다 진짜로 아니 왜? 진짜 잘했는데 불 꺼주시나요? 갈게요 여러분 불면제로 2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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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버스 안에서 GOING